가수 강타가 중국 내 1위 포털 사이트인 시나닷컴이 주최하는 2004 시나네 차이나 시상식에 추천돼서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.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 21세기 극장에서 열리는 이 시상식은 영화, TV, 음악, 스포츠 등 각 부문별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각 분야 최고의 득표자에게 상을 수여합니다. 강타는 인터넷에서 가장 환영받는 노래상의 시상을 맡게 되며 2천여 명의 관객과 7억여 명의 시청자 앞에서 23 더 베스트를 열창하는 축하 공연을 벌입니다. 이 시상식에는 영화 배우 장지희, 중학권 인기 가수 쩌우제론, 차이린, 중국 광천 총국장 등 연예인과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. 이 시상식은 피닉스 TV, 드래곤 TV 등 위성방송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방송됩니다. 강타는 곧 3집 앨범을 발표하고 국내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.